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주말 시간 내주셔서 또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클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주변 분들과 또 많이 공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피싱, 또 금융사기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올려드린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가짜 아니냐, 경찰청에서 그렇게 보내준 것도 피싱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입니다. 경찰청에서 보내준 자료가 상당히 많고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린 내용 외에 수사기관 4층이었죠. 지난 번은 오늘은 또 보내주신, 경찰청에서 보내주신 내용에서는 보이스피싱 중에서 카카오톡 피싱에 대한 정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끝에 부분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분들 카카오톡 사용 많이 하십니다. 이모티콘도 잘 되어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는 화상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고, 또 손쉽게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카카오톡을 조심해야 된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국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아마 100명이면, 아마 99명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 왜 오해이냐. 제가 지금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 영상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민을 오실 때에는, 미국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민 오시는 경우는 다 동일하겠죠. 유학원이나 이민공사 등을 통하거나, 혹은 사설기관을 통해서 유학이나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취업이민도 그렇고, 투자이민도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국에 잠시 나가서 사시는 분들, 영주권자이신 분들이나 취업비자, 또 유학비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나가셔서 본인 인증으로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또 사용을 하시게 되고, 또 여기민을 하셔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요즘에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본인 핸드폰을 만들어져 사용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 인증으로 된 핸드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국 내에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하고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게 되죠. 또 한국에 나가셔서 택배 문화가 워낙 잘 돼 있고, 딜리버리 문화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한 번이라도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택배사로부터 택배가 전달이 됐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던 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거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형태의 내 정보가 한국에도 남아 있고, 내가 현재 유심을 빼고 왔다면, 한국의 각 지인들의 네트워크 현상으로 개념으로 돼서, 내가 통화를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 가족 간에 또 카톡을 하셨던 분들, 또 문자를 받아서 택배를 받으셨던 분들의 개념상으로, 나는 해외에 다시 돌아왔어도 한국에는 남아있게 되죠. 간단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영상의 내용, 카카오톡을 통한 어떤 형식의 문제가 있는지 경찰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먼저 한 번 시청을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아, 아들 연락했었어? 별일 없지? 자, 잘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방송사에서도 나와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유학 중인 딸로부터 걸려와서 아주 정말 많은 금전을 결국은 사기를 당한 일입니다. 캐나다에 유학 중인 16살 딸로부터 걸려온 전화, 울면서 막 흐느끼면서, 아빠, 지금 어떤 남자가 내 방 안에 있어? 총을 들고 나를 위협하고 있어? 무서워 죽겠어? 라고 울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전화를 딱 받더니, 나는 돈이 목적이다. 아빠의 휴대전화에는 딸의 이름을 강아지라고 이름을 지면서 통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을 때 강아지라는 이름까지 똑같은 겁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니까 통화를 못하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들이 보통 하는 수법이지만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전화를 가지고 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근처에 가서 한국의 편의점이 잘 돼 있으니까, 편의점에 가서 예비 배터리를 끼워서 사용을 하라고까지 합니다. 강남의 5곳에서 3시간밖에 안 되는 동안에 5차례 3,970만원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이런 메시지까지 받으면서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경찰은 결국에 와서는 유아군의 정보 해킹 가능성 수사 중이라는 말을 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영상, 4년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비슷한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오거나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딸인 것처럼 울면서 또 목소리를 변조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내 딸의 목소리인지, 내 아들의 목소리인지 잘 부분을 못하죠. 그러면서 벌어졌었던 저희 가족의 얘기입니다. 문자 내용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문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는 국제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 보통의 국제전화인 경우에 마지막에 번호 4자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미국에서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뜨게 됩니다. 자 제 끝자리가 전화번호가 9번입니다. 그런데 4자리에 9번의 숫자가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실 때 보이스톡을 받으실 때는 꼭 그 번호가 뜹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전화번호를 만들 때 보통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또 핸드폰을 만드신 경우 앞자리의 3자리나 4자리는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가지고 있는 번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지만 마지막에 4자리는 내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거의 결정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4자리의 전화번호는 항상 쓰던 경우에 전화번호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4자리의 번호가 뜨는 것을 보고 받는 사람들은 아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면서 받게 되죠. 특히 삼성이나 안드로이드폰은 발신자의 이름과 국제전화라고 뜹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은 오로지 발신자 이름만 뜹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아이폰을 거의 사용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이름을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는 발신자 이름만 뜹니다. 아이폰은 전화번호가 잘 안 뜨죠. 모르는 경우에서 오는 전화번호가 가끔은 뜹니다만 광고전화가. 보통은 한국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을 입력을 하실 때 만약에 내 친구의 홍길동을 입력하시면 그냥 010, 000, 000으로 입력을 하시면 카톡이 안 뜹니다. 보통은 82-010일 때 01-0에서 0을 빼고 10 아니면 지역번호 서울 같으면 02-822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되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국제전화가 오거나 보이스톡이 올 때도 똑같은 이런 형식으로 번호가 뜹니다. 그렇다면 받으시는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바쁜 상황에서 무조건 전화번호를 다 확인을 안 하고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내 이름이 뜬다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전화를 받게 되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수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하니까 내가 그 왔었던 번호를 발신 번호를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시 눌러보죠. 왜 홍길동으로 왔으니까 내가 홍길동인지 아니까. 그러면 바로 해킹의 루트가 돼서 거꾸로 내 정보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경우에 제가 미국에서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편은 4년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과 해외에서 살고 있는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처럼 내가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하거나 한국에서 사용을 하거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있는 한국의 모든 지인들이 당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메시지가 한국 내에서 들어올 때도 카톡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으로 뜨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거나 또 못 모르고 생각을 못하고 받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처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 남의 일. 나는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하지만 제 주변에서 저도 제 지인이 한 똑똑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400만 원 또 몇 천만 원을 사기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유학생의 이 자식을 두신 분들 요즘에 한국에서는 유학생 또 기러기의 아빠, 기러기 가족 이런 일이 비비비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당하는 경우는 한국과 해외에 살고 있는 또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관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또 제가 문자로 보여드린 정말 보면 내 생활과 똑같고 내 말 두 가지 똑같습니다. 왜? 카카오톡의 그 정안에 있었던 그 정보 내용을 가지고 해킹을 해서 그대로 역사기를 한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크를 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해킹이 당했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요즘에 스마트폰은 정말 잘 나와서 내가 사용을 하다 보면 2년 정도가 되면 갑자기 배터리의 양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통신사는 관계 없고 제조사가 그래야지만 그 수리비용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비용,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2년 정도가 되면 배터리의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90% 이상 있다가 90%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스마트폰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죠. 그런데 산지 얼마도 안 됐는데 새것인데도 해킹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경우? 배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내가 오늘 풀로 차이지를 해놨는데 갑자기 오늘 쓰지도 않고 놔뒀는데 불구하고 60%가 남았다. 70%가 남았다. 이런 경우에는 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 누군가 내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제 스마트폰의 핸드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히스패닉 쪽의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누구누구 아니야? 누구누구 아니야?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유독히 많이 있는 달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내 전화번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누군가가 이중으로 더블 라인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개념이죠. 두 번째로는 나도 모르는 낯선 앱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경우입니다. 나는 필요로 의해서 앱을 깔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앱하고 관계가 없는 엉뚱한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난 살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용을 하죠. 어느 날 핸드폰에 요금이 추가 요금이 더 나와 있고 그 앱을 통해서인지 스마트폰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지워버리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근거도 남기지 않게 삭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도 모르는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화번호하고 카카오톡에 나의 핸드폰에 저장이 안 되어 있었던 새로운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핸드폰이 숙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내 핸드폰이 기본으로 걸림돌이 돼서 기본의 브릿지 역할이 돼서 숙주가 되어 가지고 경로가 이미 들통이 났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잡음이 많이 들릴 때입니다. 통화 중인데 굉장히 노이즈가 많고 주변의 사람들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 또한 내 스마트폰의 정보가 털려나가고 있거나 털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어느 날 가만히 놔뒀는데도 켜진다거나 뭔가 불안하게 꺼졌다 켜졌다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커졌다 켜졌다 하는 경우는 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의 수를 제가 3개의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난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당한다고 합니다. 사회비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거나 또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사회비 종교로 빠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변에 다른 전화를 통해서 왜 보이스피싱이나 카카오톡을 사기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화를 못 끊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전화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다른 지인의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거 제일 큰 문제인데요. 공용 와이파이 즉 퍼블릭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사실 데이터 요금 만만치 않죠. 특히 동영상을 보면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카페라든지 커피샵을 이용을 하면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번 저장이 되어 있으면 내가 설정을 해놓은 아이디에 따라서 모든 기기가 동일하게 자동으로 공용 와이파이가 잡히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서 결제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바꿔주고 캐피탈을 넣고 특수문자를 넣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전문가들 얘기가 비밀번호를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 바꾼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워낙 비밀번호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번호를 대부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똑같이 하지 말고 맨 끝자리는 사이트마다 내가 사용하는 그 사이트에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업데이트를 안 하시고 귀찮고 몰라서 설정에 가셔서 세팅에 가셔서 빨간색으로 번호가 떠 있는 거 무시하시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을 갖춰줄 수 있는 업데이트를 통신사나 제조회사로부터 보내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경찰청에서 보내주신 영상 또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환경적인 부분을 의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왜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걸 봐야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인 한 사람이라도 걸르면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이스도 화상통화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조심하지만 되느냐에 대한 부분 제가 나름대로 이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거듭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나는 절대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해킹과 환경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계속해서 또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의 행동도 업데이트되어야 된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하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도움만 받지 마시고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 종교활동이나 또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으시면 이 영상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끝자리 네자리 번호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꼭 인지하시고요. 다음번에는 그에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경찰청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의 내용으로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 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